당뇨병이 있으면 5가지 병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병입니다 그 병은 혈관이 막히는 병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사람들은 혈당 수치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심각한 장애 상태로 만드는 것은 혈관에 병이 생겼을 때입니다 당뇨병인 사람은 혈관에 병이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몸 전신에 다 생깁니다 왜냐하면 혈관은 몸 전신에 어디에 안 가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더 중요한 건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눈혈관병, 막막혈관병, 뇌혈관병, 심장혈관병, 콩팥혈관병, 그리고 바위혈관병입니다